전기소설은 주로 중국의 당송시대에 쓰여진 단편소설 6조의 직외소설에서 발전해 성립했다. 당대정기, 당송정기라고도 부른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후대의 작품을 부르기도 한다. 6조 시대의 직외소설에서는 초자연적인 괴이담이나 일화를 기록으로서 경계정도로 적고 있던 원래의 소설적인 것이었던 것이 당대가 되면 작자의 창작한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 문장도 수사에 열중한 것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직외의 무렵에 괴를 그리는 것이 반드시 필수의 조건이 아니고 앵행전이나 리회전과 같이 현실에 기인한 괴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군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 점에서 당의 이러한 전기소설은 그 후에 중국문학에서의 현대 중국어의 구어 작품의 전조가 되어갔다. 고래부터 노너에서 자부러괴력 난신 이라고 기술된 영향이 길게 남아있었지만 당대에는 이것의 구애는 얇아져 시인인 고왕은 공자의 뜻은 자시어 라마레 괴이담담의 창작에 공감을 나타냈다. 당대 최초기의 작품이라고 해지는 왕도 고경기 에서는 고경의 영엄에 의한 요괴 퇴치의 이야기를 기술했다. 안사의 난 이후에 당중기의 무렵에는 진현우, 신기재, 이공좌, 원진, 진홍, 백행간, 장방 등 많은 전기소설이 쓰여졌다. 만당에는 우승유의 형괴록, 이복건, 속형괴록, 설어사, 카토기 등의 작품집도 짜지게 되었다. 형괴록 에 거두어진 두자춘 은 현장이 전한 인도의 바라나시의 전설을 번안한 것 중 하나로 당대에서의 명작으로 여겨진다. 물고기에 전성하는 이야기인 설이, 어복기, 도 후세에 여러가지로 번안된다. 유선꿀, 작자의 장문성의 자손의 장독에 의한 선실지에 거두어진 리징은 사람이 호랑이로 변신하는 이야기로, 명대의 고금설의 등의 선집에서는 리경량, 인호전이라고도 전해져 이것을 바탕으로 낙하지마 아스시, 산월기, 가 쓰여졌다. 황보멜, 록교, 는 모리오가이, 어형기, 가 되었다. 앵행전 등을 저술한 원진 진홍과 백거이는 구승문예의 흥미를 가져 중국당의 백거양의 장편 고시 이야기에서는 진홍이 산문 부분, 백거이가 온문 부분을 담당했다. 이 시와 소설의 구성은 당시의 작품의 전형이기도 하다. 송대에는 구승문예에 가까운 구어문장어로 쓰여진 소설이 출연한다. 또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상인의 생활도 많이 그려지게 되었다. 홍매는 당대의 정기소설이 당시에 뒤떨어지지 않고 뛰어난 것을 인정해 괴이담의 수집이나 지피를 실시해 의견지에 정리했다. 명대에는 당대에 모방한 문헌 단편 소설집 전등신화가 나타나고 그 모방도 속출해 한층 더 태평광기가 자주 유용되는 등 정기적인 기호가 퍼져 청대에는 료제지가 쓰여졌다. 근대가 되어 노신, 당송정기집, 왕벽강, 중국인 소설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등 중국이나 일본의 고전적인 전승이나 설화 등에 있는 괴기한 사건이나 작자 독자적인 상상에 의한 사실과는 다른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 봉인된 고문서, 저주받은 옛집의 혈통, 어느 곳에 전해지는 풍습, 역사의 뒤무대에서 압약한 비밀조직 등에 가끔 초상현상이나 초능력 등도 가미되어 이야기가 전개한다. 판타지적 요소의 강한 스타일을 전기로망이라 하기도 한다. 다이쇼 시대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지금과 옛날 이야기 등의 소재를 취한 왕조물이나 중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술충이나 두자춘 등을 써 단이자키 주니치로도 중국을 무대로 한 인어의 한탄이나 후의 전기시대 소설 무주공비와 등을 쓰고 있었다. 메이지 시대로부터 모험소설 등에서 활약한 에미스이인도 정기적인 시대 소설을 집필했다. 강담 잡지 편집장 이쿠타 초우스케에 찾아내지고 시라이 교지가 1920년부터 둔갑술당신 와야 1922년에 기적 오나라와 월나라 이야기책을 연재하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그토록의 것을 공상으로 썼다고 하면 굉장한 것이라고 평가해 1922년에는 역시 이쿠타가 부른 구니에다시로가 조카츠라기증잔을 연재한다. 이것들은 황당 무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공상력에 의한 작품이면서 지금까지의 다츠카와 문고와 같은 작품에 비해 어른의 읽을 거리로서 성립된다. 1924년에는 요시카와 에이지가 신작지 킹으로 겁난 연한 1926년에는 나루토비첩 라고 현난인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노무라 코도는 포물첩 외에 미남 사냥 은밀 제수 이라는 정기 작품을 남긴다. 미카미 오토키치는 수수께끼와 서스펜스를 집중시킨 작품으로 설지승변화 등의 시대소설도 남겼다. 미카미가 높게 평가한 츠노다 키크오는 탐정소설적 수법을 구사한 작품 1935년에 요기전으로 정기소설 작가로서 인정되어 그 다음에 풍운 장기골짜기 총루전 날민명제수생 등을 발표하고 인기 작가가 되었다. 전후가 되어 야마다후로타로가 수많은 닌자소설에 가세하고 요이카나카메메와 등 기발한 정기소설을 썼다. 또 역사작가인 사오톰의 미쓰구도 죽음의 신은 승복을 입는다 묘마학정기 등 많은 정기소설이 있다. 만년의 이시카와 주는 지복천년 광품기 등 분방한 정기소설을 세상에 내 지지를 모았다. 1968년에 군이에다시로 신주홀치기 염색성이 복관되면 이것을 미시마 유키오가 높게 평가해 이 분야의 작품의 재평가에 기운이 높아졌다. 그 중에 함무라료가 돌의 혈맥 산 령산 비록 등의 정기 sf로 불리는 스케일이 큰 작품을 낳는다. 그 다음에 타니코우세이 온갖 도깨비 전설 아라마타 히로시 제국의 수도이야기 다카하시 카츠이코 총문골짜기 유메마쿠라 바쿠 음향사 이라는 정기 로망 정기 액션 전기 바이올렌스로 불리는 작품군이 인기를 얻어 이후 동종의 작품에 붐이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